돌아오는 3일 줄 대회는 천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. 그런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. 다 때려잡읍시다.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. 잡아쳐놔야 돼. 굿재인 잡아쳐놔야 돼. 잡아쳐놔야 돼.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.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.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의로다. 2023년 3.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천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